잘 끓고 있습니다. 이렇게 6시간을 쌈 씁니다. 내가 이게 하는 것마다 다 대나무 젓가락을 꽂아서 식히고 있습니다. 깨끗한 보자기를 이렇게 덮고 지퍼를 덮습니다. 번저기에 넣고 참식 9도로 44시간 맞춰 놓고 걸립니다. 44시간이 다 끝났습니다. 이제 꺼냅니다. 잘 떴나 확인을 해야죠. 실이 잘 나옵니다. 이걸 보여줘야 돼요. 실이 쭉쭉 나옵니다. 잘 쪄졌습니다. 이제 고만져도 돼요. 고맙습니다. 조회입니다. 다시inet을 데려오세요.